반갑습니다. 이템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TV 가입할 때 현금 지원 최대 46만원 해주는 곳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고마워IT라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가입을 할 때 어떤 업체는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해준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개통을 하면 현금 지급을 차일피 미루거나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고마워IT 같은 경우 자본금 20억 이상의 법인기업이고 네이버 카페에 2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화로 상담했을 때 상담원이 상당히 친절하고 어떻게 하면 월요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결합할인까지 안내해주다 보니까 인터넷 가입자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고마워IT 사이트에 결합할인 정보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먼저 SK 결합할인을 보시면 결합할인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온가족프리랑 온가족플랜을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온가족프리와 온가족플랜 같은 경우 SK 휴대폰과 인터넷, TV를 결합하는 상품입니다. 결합할인은 모바일 회선 최대 5개까지 결합할 수 있는데 당연히 모바일 회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인폭이 더 크겠죠. KT에는 KT 총액 결합할인이라는게 있고 LG유플러스는 참 쉬운 가족 결합할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예를 들어 3명인데 3명 다 예를 들어서 LG유플러스를 쓰고 있으면 당연히 인터넷도 LG유플러스를 가입하는게 제일 좋겠죠. 자세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와 상담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 같은 경우 100메가, 500메가, 1기가짜리가 있는데 100메가짜리는 간단한 웹서핑이나 문서작업 용도이고 인터넷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500메가 같은 경우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인터넷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이 선택하구요. 1기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고사양 게임,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500메가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구요. 그리고 IPTV 같은 경우 통신사마다 채널 개수나 가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인터넷을 가입한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후기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집에 인터넷이 3년 약정이 끝났다면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고마와이티 전화해서 당일 상담, 당일 설치, 당일 46만원 현금 지급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